조선 시대 중협에 이르러 유기적 예약이 보급되면서 유기적 포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포재 한 보름 전에는 입구에다가 금줄을 메가지고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하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희생이라고 합니다. 돼지라고 안 하고. 우리는 보통 물을 끌려가지고 털을 손으로 일일이 뽑고. 포실은 사람들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예방하거나 반지해주기를 기원하는. 입제 때는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을의 진짜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. 이 배위 사배 배축이야 개사배 예해 관세위 고향잎과 한수 박지위 고향잎 의미가 난리 된다고 믿고 있고. 망령이는 중런둥을 모두 다 태우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